이겨멘 로블록스 여러분들 저희 요즘에 제 메일로 이겨멘 사칭 받다 다미오님 사칭 받다 이러면서 맨날 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가짜를 찾는 그런 게임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겨멘 오케이 나 그럼 댕댕이랑 나랑 팀이구만?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들 사이에서 피해야되요 그리고 술래를 피해서 가는 겁니다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애들이 잡는 애들이지? 술래 아이고 술래가 내 앞을 지나갔어 아이고 이거 댕댕이 사칭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모습도 바꿀 수 있구요 나는 여민이 사칭이나 해야 되겠다 아하하하 이거 임금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댕댕입니다 구독자 85만이에요 댕댕이가 아하 댕댕이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악 아 남이 거짓나니까 아 아 봐바 저 임금인 사칭하니까 이렇게 뜨뜨러 맞는 거야 음 음 어 야야야야야야야 나 사춘 아니다 진짜 야 마침 조의 사출 라는 cutter 아마 엠어 집사 오케이 다음에는 내가 술래했으면 좋겠다 아 술래? 댕댕이는? 이 사측 녀석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어 복수하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대로 딱 나눠주냐 아 또 미호도 어? 그거구나? 숨는 팀이구나? 사측 녀석들 사측 녀석들 너 리아 사측이지? 아니네 얘 아니고 이게 가짜를 때리면은 피가 달아요 신중하게 얘 아니야? 얘 아냐? 얘 아니야? 얘도 아니야? 쟤 아니야? 어 리아 아니네 아니네? 아 누구냐 얘네? 얘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거 아니야? 위에서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 틈쿼터 나뭇다 거기서 리아 사칭 야 리아 사칭 거기 안서는? 리아! 한 번 더! 뚝 빼기!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리아, 체포! 리아, 김리아님을 함부로 사칭하다니! 왜 여기서 안전하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? 어? 야, 거기 서라! 날 좀 냅다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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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 태어날라고 빌어봐! 하하하하 잘못했어요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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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오신 사람! 잡자! 너구나! 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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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다!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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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이, 친구야, 일로와! 친구야! 어디? 너가 탈출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! 너가 탈출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! 오케이, 나이스! 와, 어떡해? 여기 숨었어, 얘? 이 친구? 와, 이 친구 잘 숨네 음... 좋아요! 당신의 팀은? 오케이, 숨는 팀 내가 술래인데? 너 나한테 빠질 거 같은데? 어! 리아만 술래다, 이거! 리아만 술래고 너네 각오해! 미호랑 도망가 오케이, 이건 능숙하게 이건 유연한 사칭 유연한 사칭을 해야 됩니다 아니, 여기 있지? 아, 야야야야야야 한 번만 봐줘, 야! 한 번만 봐줘, 야!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네, 대기 있니? 한 번만 봐주라! 탄수의 맛을 바래! 흐흐흐으으으으으으음 아니, 리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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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! 이, 이이이이이이 아까 날 때린다고 엿박하다니 알았어, 알았어, 리아야, 리아야, 리아야 리아야, 리아야 왜 이렇게 해, 어?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아 gå le do 아 뭐 찾죠? 건 못 찾죠x4 자꾸 잖 tas 죽어 할 예가 염연아 너 밖에 안 남았어 나밖에 안 남았어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practical 공 없어 허허 나 왜그래? 나 왜이렇게 못됐니? 사람이! 와 진짜 잘하네? 구독! 자 이번에는 막판! 막판이고 좋아 아 나 3등이네 음 나 5등이야 리아가 2명 잡았고 너네 진짜 못한다 음 너네 실력 거의 뭐 나빈데? 다음 아 또 숨는 팀이야? 막판 또 재밌게 즐기겠네 막판 즐겁게 한번 사칭들이 잡아볼까? 아 뭐야 미호는 엄청나게 못돼서 우린 살 수 있어 야 미호가 그거다 미호가 술래팀이다 미호는 들켜도 그냥 뛰어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럴 거 같애 나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만만해 어? 아하하하하하하 만만해 아 만두 먹고 싶네 만두? 만만하니까 휴우... 뭐? 진짜 너 재밌다 너 80만 유튜버 맞아? 하하하하 야 와 리아 때린다 리아만 때린다 어우 야 이유면만 때린다 무섭는데? 좀... 좀 무서운데요? 와... 단미호 저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 봐 와 저기 차 위에 앉은 애는 진짜 생각 없다 그러게 쟤 앉으면 뭐냐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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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댕댕이가 나 사칭했다 나 한 번만 풀어줘 앞으로 사칭을 안 할게 사칭을 먹는다! 앞으로 사칭을 안 할게 하하하하하하 야... 뚝배기 바로 터는데? 단미호 사칭 잡았다 하하하하 와 저기 샌드위치 먹는 애들도 진짜 생각 없다 샌드위치? 샌드위치? 아 그냥 앉아가지고?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먹는 애들은 좀 생각 없지? ... 그저 … 어? 아 storm 앉아яла inte exr철 어디있지..? 야 나 진짜 딱 아까부터 한군데만 한군데만 있거든? 어어? 내가 보여? 어 보세요 계속 보여 너지 19 8 7 응 아니야? 아아 나 여깄어 x2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나 여깄어 내가 말했지 미워 못한다고 나 이 순례 나밖에 없냐고 좋아요 자 오늘의 최고의 사칭왕 바로 잉겨맨 와 너 진짜 거짓말 잘 치고 남 잘 따라해서 남 등 잘 쳐먹는다 고마워 얘들아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넷 영광스러운 아침이네요 그럼 안녕 아 1등 했당 안녕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